드라마스 에잇 에이 왜 이렇게 멀리 붙여놨어 안되네 잘리네 창 이거 눌려도 된다고 해? 눌리면 해당도 깨질텐데 아 됐다 그럼 이름 다 나온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주는 어 그 뭐냐 네 출첵 네 출석체크 뭐 저 뭐야 어 방송 저 누구시지 음 방송 뭐야 방송 모니터 하는 사람 누구죠 아무튼 그분이 할 거에요 네 출첵 어 이번주는 제가 그 아프리카 tv 방송을 개인 사정으로 지방 출장으로 인해서 좀 쉬었어요 네 어 대신 이번주 또 세미나가 있었네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의 제목은 컨설팅 포인트 네 어 화면을 일단 보면서 얘기를 좀 할까요 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박성일 전문위원입니다 네 오늘의 세미나 주제는 컨설팅 포인트 네 세미나는 강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구요 네 어 오늘 어 예상인원보다 좀 초과해서 네 많이 오셨네요 어 궁금하면 바로바로 네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기업 r&d 지도사 양성과정 2016년 14기 네 수료를 했구요 네 다시 한번 네 이름을 말씀드리면 박성일 전문위원입니다 네 어 오늘 그 세미나의 포인트 포인트라기보다 오늘 세미나의 내용은 네 컨설팅을 이제 보통 이제 교육 수료를 하신 분들이 하실 때 어 기업 방문을 해서 대표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하실 때 어 보통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 어 어 보통 뭔가를 제공하고자 해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네 그래서 어 어 제가 이제 동행을 이제 지원을 가는 이제 분들을 같이 가서 보면 어 되게 대표들을 많이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 어 자신있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거든요 어 왜냐면 어 어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 대표님들하고 미팅을 하시면 어 대표는 잘 몰라요 네 어차피 몰라 네 아는 내용이라고 해봐야 뭐 몇 가지 사업 정도 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 컨설팅을 하시는 컨설턴트 분들이 이런 방향 제시라든지 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어 결국 그 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네 예 그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 네 뭐 제 얼굴이 좀 보고 싶으신가 네 아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표님과 면담을 가실 때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또 무엇을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어 면담을 가셔야 되는지 뭐 방문상담 컨설팅을 진행하셔야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어 많이 필요로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저는 뭐 이렇게 영업을 잘하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어떤 요청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을 뿐이지 뭐 제가 영업적인 건 잘하는 건 아니라서 어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들으시고 만약에 이제 직접적으로 방문하실 때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각자 좀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또 나름의 본인들의 이제 나름 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있으니까 그 방식에 참고를 하십시오 네 뭐 이렇게 이렇게 꼭 하셔야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어 이걸 참고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예 그래서 오늘 컨설팅 에 포인트 이 컨설팅 포인트의 내용에 예 주제는 네 매뉴얼 입니다 매뉴얼 매뉴얼 네 제가 그 처음에 이 컨설팅에 이제 보험 지회의사를 통해서 입문을 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네 정말 아 컨설팅이 뭔지도 모르고 음 또 그냥 어 뭐 대부분 그 보험 지회사 했었던게 아 융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안내를 했죠 네 방금도 제 또 제 개인전화로 전화 와가지고 뭐 어디어디 뭐 은행 뭐 저축은행인데 햇살론 안내해 드립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 오고 네 하루에도 거의 뭐 열 통화 씩 이렇게 전화가 오고 해서 어 뭐 어떤 자금 뭐 어 뭐 기업 대표냐 아니면 뭐 직장인이냐 뭐 이런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신용등급 조회 에 간단하게 해서 에 또 기타 증빙 사료 이제 제출하고 그러면 이제 융자를 또 진행을 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음 처음에 가서 음 2주일동안 2주일동안 그 보험설계사 시험 대비를 해야 돼서 그 책을 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죠 네 꼭 일단 공부하라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입사 입사 얘기부터 먼저 해야겠다 어 먼저 처음에 입사를 보험 지회사 할 때 어 자기소개서 하고 뭐 기타 이력사항 하고 해가지고 서류를 먼저 에 제출을 하고 그러다니 이제 그 다음에 면담을 해요 면담을 어 이사하고 이렇게 지점장 급 되는 사람들 하고 면담을 한번 하고 어 3일인가 3일 후에 이렇게 연락을 준다고 해 가지고 또 3일 후 기다렸다가 어 어 입사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출근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원래는 그 전에 이제 그 야간에 식자재 배송을 했었기 때문에 어 고거를 이제 인수를 마무리 하자마자 바로 에 하자마자 가 아니라 하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보험 지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하면서 동시에 그 일주일 기간 시간동안 에 지금 타고 다니는 이 중고차를 내 구매도 하고 왜 차가 있어야지 이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입사를 하게 됐죠 입사를 했는데 이 회사가 어 이사를 했어요 저 의정부에서 인천으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 어 일주일 동안은 뭐 별거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이삿짐도 나르고 어 틈틈이 에 그 보험 설계사 시험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한 십여일 정도 공부를 했나 아 시별 정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공부만 했어요 진짜 보험 설계사 시험 대비해서 책자 두건 주더라구요 그래서 두건 열심히 공부해서 아 일주일 뭐 12일 지나서 입사하자마자 2주일만에 시험 봐서 어 보통 떨어질 줄 알았대요 대부분 너무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근데 뭐 행운이었는지 한 번에 붙었어요 그래서 어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음 그 지부장 지부 지점장 이라 그러더라구요 지점장과 아 그 어 팀 팀 배정을 위해서 이제 여러 지점장 또는 부장들을 따라서 이렇게 아 이렇게 방문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방문 활동할 때 이제 콜센터에서 아 이제 기업 방문 일지를 주니까 이제 그걸 보고 아 찾아가고 전화해서 이제 방문 약속을 잡고 에 찾아가서 에 뭐 용자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상황에 대한 것들을 에 문의를 하고 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류를 받아 오고 예 이렇게 해서 에 작업이 진행되고 예 그랬어요 근데 저는 왜 뭐 어떠어떠한 서류를 받는 지 뭐 그런 것조차 하나도 몰랐고 그냥 어 따라만 다녔어요 따라만 다닌게 군 한 한 달 정도 예 한 달 가까이 계속해서 그냥 뭐 어디 간다 그러면 그냥 옆에 타가지고 이렇게 예 수행기 뭐 뭐라 그럴까 비서 처럼 4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할 때 뭐 어떠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뭐 어떠어떠한 것들이 뭐 알아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은 누구도 어 그거에 대해서 뭐 알려준다거나 이렇게 친절하게 에 뭐 교육이 있었다거나 뭐 교육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교육이 있었는데 이 교육을 해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차피 뭐 자세하게 설명해봐야 모르니까 넘어가고 넘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체계없이 그냥 막 교육을 시켜주고 그래서 그때 메모했던 내용들 다 지금 갖고 있긴 하지만 지금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대략 대략이 아니라 대부분 다 아는 내용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가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그렇게 연결같은 고리들 근거사항 뭐 이런거에 대한 내용들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 거의 한 달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거 내용을 뭐 갖고 있어 봐야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몰랐기 때문에 어 그렇게 시작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5년 8월 달 이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8월 달 9월 달 그렇게 지나가고 어 이제 9월 달 중순 이후부터 이제 9월 말부터죠 이제 거의 10월 달 이었죠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이제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자금이라는게 대부분 9월 달에 끝나요 없어요 10월 달 되니까 자금 집행하는 것들은 대부분 끝나고 그나마 있는게 그 지자체 그때 이제 그 보험사 지에 있을 때 이제 나왔던 자금이라고 해봐요 지자체 저는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통합이 됐는데 옛날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네 거기서 이제 지원해주는 지자체 2차보전자금과 어 그 다음에 소진공에서 지원해주는 소공인특화자금 네 요정도 네 뭐 그게 다였어요 그 두가지만 예 지금이니까 이제 그게 그거였는 줄 알지 그때 당시는 그게 있었는 있었는지 조차 몰랐어요 그래서 어 그 그걸 몰랐기 때문에 처음엔 아 그 가르쳐 달라고 제발 좀 알려달라고 부장과 지점장들한테 많이 항의도 하면서 예 좀 막 어 왜 하나도 안 알려주냐고 막 툴툴 거리면서 불평불만을 많이 얘기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다들 제가 또 면상이 좀 네 무섭 무섭잖아요 그래서 다들 멀리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참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이제 보냈어요 어 10월 달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1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 거의 10월 달부터 진행을 했다고 봐야죠 10월 달부터 아 이제 그 뭐야 콜센터에서 이제 그 기업 현황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콜센터에서 줍니다 근데 아 그 현황일지라는 걸 지금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참 막무가내로 써나온 네 아무 뭐 연결고리가 없는 진짜 기반도 없는 그런 내용이 막 써 써져 있는데 그 내용도 저는 모르고 그냥 가서 받아오라고 하는 서류들 네 리스트를 받았어요 그때 그때서야 네 두 달이 지나고 나서야 8 9 4 석 달쯤 돼서 이제 그 받았는데 그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과 뭐 재무제표 그 다음에 뭐 뭐 뭐 뭐지 뭐 완납증명서 에 세금 완납증명서 해서 뭐 그런거 하고 또 해당되는 자금 관련한 서류들 몇 개 정도 이렇게 받아오라고 어 그 콜센터에서 준 그 기업 현황일지가 음 나중에 안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 보통 콜센터 측 직원 한 명이 하루 온종일 알바를 알바라기보다는 그치 알바같이 네 일을 하면서 하는게 보통 하루에 한 500 500군데 정도 전화를 한대요 그러면 그 중에 어 약속이 잡히는게 보통 많아야 두세건 적으면 한두건 하루에 하루에 500통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는 잡는게 하루에 한두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팀 배정을 받고 어 저희 팀에 있는 부장님이 하나 저 하나 이렇게 해서 가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어 괜찮다 싶으면 다 부장님들이 가져가고 예 애초에 가봐야 별 볼일 없는건 네 저한테 주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한 두달 한달 정도 더 흘러서 11월달 돼서는 저한테 뭐 한 세네 장씩 막 줬어요 하루에 그럼 저는 열도 열심히 갔죠 네 열심히 가서 대표적인 면담을 하면서 어 어떻게든 네 다른 자금이든 뭐 이런 것들을 또 해 드리겠다고 서류 달라고 그러면 어 제가 그렇게 해서 한 석 달 가까이 10월 11월 12월 까지 석 달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받은 서류가 한 어 100군데 정도 가가지고 예 10개의 서류를 받아왔어요 10개의 서류를 받아왔는데 그중에 나중에 이제 일주일에서 한 달 뒤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 다른 방식의 또 이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때 다른 방식이라는게 이제 중진공에서 자금 집행을 받는다는 부분 뭐 그런 것들 또 신보 기보 이런 자금들 예 그런 것들을 연말에 또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걸 예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았다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 또 알게 됐죠 그래서 10개의 서류를 가져왔는데 그중에 어 실제로 이제 나중에 자금 집행이 된 기업들이 한 세 군데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세 군데가 제가 만약에 거기서 이제 일을 해 가지고 어 보험 가입을 한다거나 또는 컨설팅 수수료로 만약에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진 않았을 거야 아마 거기서 막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안 됐죠 네 제가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이렇게 부장님 또 지점장님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음 대부분 안 된다 그냥 안 된다 야 예 뭐 아무 이유 없어 그래서 아 여기는 뭐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면 아 그냥 안 된다 아 그건 묵혀두고 나중에 6개월 후나 1년 후에 다시 보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 뭐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너무 답답해 가지고 아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2월 달에 예 열심히 검색을 합니다 열심히 검색을 해서 어 이 융자 보증 이거 하나만 이라도 좀 도대체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해 가지고 아 이거 하나만 이라도 어떻게 좀 배울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 아 대한민국의 수많은 인터넷 이런 매체들이 있는데 뭐 온라인 교육이든 뭐가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예 한 일주일 동안 찾아 봤어요 네 이렇게 정책자금 관련 교육 해 가지고 어 그러면서 이제 한 세 군데 정도를 찾았어요 근데 다 찾아 한 몇 십 군데 몇 백 군데 정도 가까이 찾았죠 네 제가 이제 보통 웹페이지 검색해 가지고 그 정보를 찾으면 정말 끝 페이지 까지 볼 정도로 눈 눈알이 빠질 정도로 네 제가 검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연관 감색 물론 제가 검색을 좀 잘 못하는 것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연관돼서 어 교육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기관들을 검색했던 게 한 세 군데가 있어요 근데 세 군데가 참 특이한 게 또 다 달랐어요 한 군데는 어 주말만 교육을 하는데 구요 한 군데는 일주일 내내 교육하는 거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풀 교육을 일주일 내내 하는 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기술개발협회 저희 이제 협회 처럼 한 달 과정 이렇게 해 가지고 에 월수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과정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어 그 다음에 교육비도 또 다 다르고 근데 어 제가 그때는 이제 보험 지혜 이사에서 활동도 이제 뭐 그래도 뭐 아침에 출근은 아침에 9시 하고 내 퇴근은 뭐 이렇게 어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퇴근하는 것들은 거의 없었지만 에 그래서 어 퇴근을 보통 예 하는데 6시에 퇴근 하기보다는 보통 뭐 갈대도 없고 그때 뭐 그 갈대가 있다고 쳐도 대부분 갔던데 또 가고 또 가고 하기 때문에 아 그랬어요 그래서 어 일주일 내내 하려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보험 지혜 이사를 갈 수가 없죠 출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 그거는 안 되고 주말 교육 과정으로 또 제가 이제 어 해볼까 했는데 거기는 그 단계가 있었어요 이렇게 교육이 단계가 있어서 어 그 단계를 다 하려고 그러면 몇 개월이 걸리더라구요 꽤 오래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안된 안되겠다 너무 길게 걸리고 또 그 기간 동안 주중에 계속 보험 지혜 이사에서 내가 계속 일을 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네 빨리 결정을 내려서 좀 네 뭔가 좀 다른 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어 협회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옆에서 어 교육을 신청을 할까 12월 달에 이제 신청을 할까 하다가 아 그때 참 네 좀 여러가지 또 그 연말이 되니까 이 뭐 이렇게 돈 돈을 또 이렇게 저 정리할 때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한 달 정도 미뤄져 가지고 예 1월 달에 교육을 신청을 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교육을 처음에 신청할 때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예 그 생각이었어요 융자 보증 이거 하나만 어떻게 하는 지만 알면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어 그 답답한 것만 해결이 되면 나는 어 만족한다 아 나는 그걸로 족하다 그 생각으로 예 예 교육 신청을 하고 결제를 뭐 바로 예 바로 했죠 바로 하고 아 교육 날짜에 이제 교육을 이제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처음 딱 이제 와가지고 이제 교육을 다 첫날 하는 날 음 음 어 그 생각이었어요 오늘 교육을 딱 첫날 받고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 그런게 없다 예 그러면 나는 그냥 이제 그 다음부터 교육이고 뭐고 필요없고 예 다른 일 찾아봐야겠다 예 그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처음 이제 첫날 진행이 됐는데 어 전 집에 가면서 너무 좋았어요 왜 진작에 내가 이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이걸 왜 미리 찾아봐 자 찾아 좀 컨설팅 g 법인 g 에서 이걸 뽑을 때 이 교육을 같이 좀 했었으면 아마 어 저도 그 보험지 회사에 있는 지점장이나 부장처럼 어 꽤 에 괜찮은 보수와 에 이런 거를 좀 안정적인 기반으로 좀 어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아 집에 갔죠 그리고 한 달 동안 교육 기간 동안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모든 교육이 예 그래서 어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거웠고 아 그래서 교육하는 건 동안 어 공부도 열심히 예 하려고 막 하고 아 집중도 열심히 하고 또 오랜만에 나이가 들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교육을 받는다는 게 어 새삼 어 기분이 또 어 좋더라구요 네 맨날 어 누군가들이랑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어 할 때 뭐 주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교육을 받기 보다는 주로 에 그 그 컨설팅을 하니까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많이 아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어 어 뭔가를 나하고 같이 일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어 교육을 받는다는 게 나름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같은 보험지 회사에 있던 분들은 전부 다 제가 어 돈을 내고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 다 미쳤다 그랬어요 네 네 그럴 시간 있으면 어 영업 활동을 더 하겠다 뭐 아니면 홍보 활동을 더 하겠다 뭐 아니면 어 어떤 이제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우편 발송으로 어떤 이제 어 정책자금 안내 자료 이런 것들을 발송을 하고 하는데 어 보통 하나 발송하는데 150원 정도의 우편 에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어 그게 100통 이면 자 150원 에 100통 이면 15,000원 근데 보통 보내는 양이 한 천통씩 보내요 그러니까 어 천통 곱하기 150 하면 얼마야 15만원 이잖아요 한번 우편물 보내 15만원 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네 한 800통 정도를 보냈어요 어 꽤 많은 돈 한 10만원 정도 이제 들여서 했는데 전화는 뭐 한 여섯 통 정도는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에 뭐 약속이 잡히고 뭐 이렇게 해서 간 데는 딱 한 군데 밖에 없었어요 천 통 가까이를 보낸다고 해도 어 실제로 그 분들이 그걸 보고 연락을 주는데 어 보통 한두 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 안되겠다 저는 그래서 그 교육을 좀 찾아보고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거구요 아 그때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1월 달에 중순 쯤에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이제 보험 GA 사회 이제 에 퇴사를 결심을 하고 퇴사를 하는데 어 거기 같이 일했던 아는 이제 어 형님 중에 한 분이 저기 이제 저 여의도에 있는 아 여의도가 아니라 저기 뭐야 영등포구청 에 그 근처에 있는 이데일리 기업 경영 연구소라고 하는 데를 어 들어가서 먼저 들어갔죠 한 달 전 쯤에 에 에 저보고 계속 정책자금 교육 받고 끝나면 오라고 정책자금 팀을 거기서 만들어 주겠다고 아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 뭐 해 준다고 그래서 알게 된 사실 이제 거기서 그 연구소 설립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새롭게 접하게 됩니다 어쩐 재미있었어요 근데 이미 벌써 교육에서 어 연구소 설립에 대한 내용들을 어 간단하게 좀 어느 정도 세미나를 참여를 하면서 이제 들었기 때문에 어 뭐 그 내용을 알고 이제 한 거죠 어 네 뭐 그 다 불러서 된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하면서 아 이제 그 연구소 거기서 이제 그런 제 내용들을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 거기서 이제 그 보험 GA 사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어떤 구조로 생 생성이 됐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런 내용들을 한 달 일정도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자마자 저는 이제 에 세미나 세미나란다 어 교육과 세미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ojt 를 내 협회에서 수료를 하고 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저는 ojt 하자마자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한 6개월간 에 굉장히 에 예 많이 여러군데 많이 이제 띄엄띄엄 돌아다니고 빈둥빈둥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아 매뉴얼 이라는 걸 예 작년 연말에 연말 쯤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매뉴얼 예 협회에서 제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이 매뉴얼 아 이 매뉴얼을 알기 전에 저는 정말 아 처음에 교육 수료하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참 모호하게 생각했을 때 이 매뉴얼을 몰랐을 때는 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매뉴얼을 알고 나서 아 이 매뉴얼 이라는 게 이 정보와 힘과 시간 이 세 가지의 조합을 잘하면 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된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자 그러면 이 매뉴얼 중에서 정보 힘 시간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 아는 내용들이라서 뭐 특별히 뭐 이게 어 강의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듣고 많이 계시는게 별로 재미가 없을 거에요 자 첫번째 포인트가 정보입니다 정보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업 방문을 하셔서 대표들을 만나거나 뭐 또 이사들을 만나거나 하면 어 제가 같이 동행을 가면 이 전문위원 분들이 대부분 다 어 뭔가 가서 어 맞장구를 쳐 줘야 된다거나 또는 뭐 어 뭔가를 해 할 수 있다 우리가 뭔가 컨설팅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를 좀 어 먼저 꺼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가면 저는 특별히 다른 말들 별로 안 하거든요 예 일단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요 그 현황 파악의 핵심은 이 세 가지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정책 자금의 대부분 예외 사항도 물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 대표자와 재무와 비재무 이 세 가지 파트 안에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또 평가지표에 있는 목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와 재무와 비재무를 보는데 대표자에 관련된 사항은 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 뭐예요 동종업계 경력 사항을 보시면 되요 동종업계 경력 사항 그래서 기본은 10년 이상 되는게 기본이에요 10년 이상 근데 물론 10년 안돼도 좀 오래되면 괜찮고 어 난 만약에 융자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대표자 신용등급을 확인을 하셔야 겠죠 공동대표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예 누구 한 사람의 어차피 신용등급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 그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이제 확인하시면 그 다음은 이제 재물을 봐야 겠죠 재무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고 뭐 세부사항들이야 여러분들 다 아잖아요 부채 비율 그 다음 유동비율 그 다음에 매출액 같은 경우 어 매출액의 계정이 뭐 제품 매출인지 상품 매출인지 수출 매출인지 뭐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임가공업체다 그러면 이제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임가공비를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 그만큼에 대한 단기순이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뭐 조금 더 자세히 본다 그러면 뭐 영업이익 경상이 그 다음에 어 그렇죠 예 단기순이익 똑같이 고런 정도에 보시면 되구요 대략 한 추산이 되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가셔서 많이 그 재무상태표 안에 손익계산서를 좀 보시면 음 일반적인 기업들에 대한 그 단기순이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추산이 되어 어 그래서 고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쌓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비재무 비재무 영역은 이제 여러분들이 협회에서 배운 내용처럼 왼손 전략에 의해서 예 특허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용자보증의 한도 예 네 가지 기본적인 쉽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여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예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면 수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 그리고 어 거래처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 있으면 더 좋구요 예 그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지 또는 뭐 납품 처라든지 예 또는 수요처 거래처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알 수 있으면 컨소시엄 사업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고 또 요즘 추세가 컨소시엄이 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번째 이제 기업에 방문해서 확인해야 된 사항이 이 정보를 먼저 좀 취합해야 돼요 어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보면은 음 저는 조금 뭐 어떤 여러가지 이제 잡당한 그런 말들은 좀 별로 좀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런 걸 좀 잘해야 영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이런 요요 요 세 가지 파트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서 물어보는게 똑같아요 늘 어디를 가도 다 똑같아요 대표자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대표님 이력사항 어떻게 되세요 대학은 졸업하셨어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질문을 받는 대표는 조금 당황스러워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기업들이 대부분 규모가 그렇게 큰 기업들은 별로 없다 보니까 어 뭐 기본적으로 연구소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3년 미만 기업 같은 경우 대표자가 연구전담 요원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경력 경력 사항들 이력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고 그 다음 재무 현황에 대한 부분은 매출의 추이를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어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아는게 아니라 이미 뭐 공공기관 제출하는 그 서류들 항목들을 보시면 서류 그 서류 제출 서류 목록을 보시면 거기에 3개년치 재무제표에 대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재무상황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재무역력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 그 왼손전략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특허에 관련된 얘기인데 어 제가 협회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저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다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저는 그냥 어 특허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듣고 그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때 저는 직접적으로 다 가서 해보고 어 시간과 돈이 들어가더라도 직접 해보려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 특허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궁금했기 때문에 뭐 특허청에서 하는 설명회라든지 또는 발명진흥회 뭐 또 어디야 어 특허 지식산업 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센터 에서 뭐 이렇게 하는 네 그런 설명회들을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고 어 그 어 웬만하면 유료 설명회 보다는 무료 설명회를 많이 갔어요 이미 기본적으로 생활하고 차비값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무일푼으로 거의 진짜 계속 살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무료 강의 그리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무료 강의 중에서도 예 밥을 주는 데도 있더라구요 점심을 내 제공을 해주는 에 그런 설명회 어 그렇게 해서 그런 설명회를 많이 가고 어 인천 경제통상진흥원이 또 연초에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러면 거기는 밥을 안주는데 뭐 과자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하니까 음 그런 설명회를 가서 아 2차 보전 이라는게 이런거구나 라는걸 그때 가서야 이제 좀 정리가 됐고 어 어 또 소진공에서 하고 있는 지금은 제품 가치 향상화 지원사업이죠 그 제품 기술 가치 향상화 지원사업 예 그것도 원래 그 전에 했던게 이제 제품 공정 기술 개선 기술 개발 사업이 원래는 게 소진공에도 이름이 붙여져 있었는데 음 거기 설명회도 가서 반나절 가서 교육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내 거기 대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들을 때 어 저도 가서 설명회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설명회를 좀 가서 들으려 그러면 이 신청하는 란에 기업명을 쓰는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처음에 그 협회 교육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냈어요 예 이게 다 걸리더라구요 보니까 이게 없으면 소속 이라는 이제 기업이 없으면 이제 설명에 신청하기가 좀 난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신청할 때 꺼리낌 없이 그냥 바로바로 신청을 했고 어 그럼 바로바로 신청을 할 때는 보통 그리고 공고가 나오자마자 바로 신청을 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어 신청을 했구요 어 네 밥 공짜로 먹는 노하우 아 그게 보니까 어 연초와 연말에 만드라구요 연초에 조참모임이나 이런거 하면 어 밥 공짜로 주고 다음에 연말에 이제 그 설명회 예산 비용으로 이제 사용을 못했던 이제 기관들이 어 돈을 아 식사를 제공하더라구요 그래서 어 작년 연말에 국제기술협력사업 네 그거 이제 7월 8월 달인가 갔을 때 7월 달에 갔을 것 비 한참 올 때 장마기간 이었으니까 7 8월에 갔는데 어 거기가 그 선능역 옆에 있는 그 멋진 그 르네상스 호텔 인가 맞나 거기에서 이제 했는데 어 밥을 주더라구요 어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어요 거긴 한 뭐 일본 저 스시 스시 네 점심 세트로 에 자기 이렇게 강의 듣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다 갖다 줍니다 도시락을 그리고 다 먹고 나면 다 알아서 자기들이 치우고 네 호텔에서 에 그런 식으로 내 서비스를 제공해서 네 무료 공짜 밥도 먹고 이런 사업들 설명회 들이 어 간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만 따로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네 나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데 암튼 아 고런 세미나 도 있고 음 그렇게 아 세미나 설명회 세미나 설명회 그래서 에 맞아요 네 조참모임 호참모임 네 만찬 네 맞아요 만찬도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바빠서 만찬 못갖고 또 적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코트라 에서 하는 설명회도 아 대박이었어요 코트라 에서 하는 설명회 왜 대박이냐면 요 마카롱 있잖아요 마카롱 마카롱 비싸잖아요 막 하나에 막 2천원 3천원 막 뭐 어 저기 뭐지 그 ktx 여긴가 거기서 보니까 뭐 3천원씩 팔더라구요 근데 코트라 에서 하고 있는 설명회를 갔는데 어 그 대외협력 그 투자한가 그 설명회를 갔었는데 어 마카롱을 정말 이렇게 산처럼 쌓아 놓고 있는데 사람들 진짜 다 눈이 네 거긴 거기도 밥도 줘요 공짜에요 네 점심 도시락으로 공짜로 주고 아 그래서 점심도 먹고 간식으로 뭐 굉장히 수준이 네 높은 네 비싼 네 그런 간식을 제공을 해 줘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호강을 하면서 그 설명회를 듣는데 저도 네 가봤습니다 그리고 코트라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중기청 설명회 같은 경우는 그 설명회를 가지 않더라도 그 자료들을 인 자기네 그 사이트에다가 올려놔요 근데 네 근데 그 코트라 같은 경우 설명회를 하면 그 자료를 어 자기네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배포를 안 해요 그래서 참여를 했던 사람 출석을 했던 사람들이 이메일을 에 거기다가 이제 제공을 해주면 아니면 또는 그 이제 어 참석 확정 이런 이메일을 이제 안내를 해주면 어 거기다가 이제 그 자료들을 이메일로 발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그 자료들을 또 발송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 일부러 책자를 받아 올려고 예 그 다음 책자 배포도 어 오프라인으로만 해요 걔네들은 온라인으로 안 하기 때문에 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지역에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코트라 설명회를 듣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아 막 이것저것 다 챙겨 두라고 많이 챙겨줘요 그리고 또 예 왜냐면 오프라인으로만 딱 잠깐 하고 끝나요 그리고 음 거기 이제 그리고 또 참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설명이나 이런데 가서 어 뭐 별거 없어요 가서 그냥 네 뭐 커피 한잔 마시면서 누구 이제 어 괜찮다 싶으면 어떻게 어떻게 또 들었냐고 하면서 그냥 얘기하다 보면 뭐 서로 명함 교환도 하고 또 되도록이면 저는 좀 좋았던게 그 발표를 했던 이제 외부 기관이나 외부 사람들하고 어 명함 교환을 이렇게 이제 막 해요 사람들이 줄 서서 막 어 명함 하나 달라고 그러고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 괜찮은 기관들 괜찮은 기관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기관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어 저는 코트라 강의에서 어 어 저한테 먼저 에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어 어디에서 왔냐고 어 그래서 이렇게 딱 음 협회 명함을 딱 보여주니까 어 안그래도 자기도 정책자금 관련해 가지고 이런것 좀 어 궁금해 했었는데 아 이런데서 일하시냐고 저희랑 또 어 저희도 그런 쪽 음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어 서로 어 명함 교환도 하고 명함을 달라 그래요 자기들이 에 그래서 명함도 주고 받고 하면서 어 지속적인 연락을 좀 많이 제가 등한시 해 가지고 많이 못했지만 어 저는 보통 생뚱맞게 또 연락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스러워 할 거야 아마 아무튼 어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요는 뭐냐 핵심은 으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처음에 컨설팅을 진행하실 때 그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 보시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그래서 어 가서 정리를 좀 하시는게 좋아요 처음에 기업 면담을 하실 때 정보에 대한 면담을 하시는데 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건 나중에 알려줘도 돼요 네 굳이 어차피 그때 바로 얘기하자마자 바로 안해요 아무것도 안해요 아무것도 결정 안해요 그리고 얼마나 대표들이 똑똑하고 네 많은 사람들과 겪어왔는 사람들인데 뭐 우리 처음 봤다고 해서 어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랑 뭔가를 뭐 만들어 가고 그렇게 예 할 것 같아요 안해요 예 그리고 어 우리나라 대표들 제가 갔던 데는 물론 다 상태가 별로 좋은 회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 대부분 아 근데 상태가 좋은 회사들도 마찬가지에요 좋은 회사들도 4 제가 지금 여기 협회 와서 협회에서도 맛 많이 미팅했던 기업들이 한 50군데 가까이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쉽게 뭔가를 자기들이 이제 결정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책임감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걸 쉽게 이렇게 바로바로 하거나 그런 저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 몇 번에 그래도 한 세 번 정도는 만나봐야 이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고 확신을 갖고 이렇게 같이 하지 처음부터 뭐 이거 얘기한다고 다 한다고 아 그런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거의 없었어요 뭐 이미 먼저 결정을 하고 온 기업들도 있긴 있었어요 미리 먼저 결정을 하고 여러 번 겪고 겪고 하다가 3개월에서 뭐 4개월 후에 전화가 와서 에 본인들이 이제 아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기업은 그래서 어 그때 이제 바로 협약을 하건 한다거나 하는 기업들은 있어도 처음에 처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쉽게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하다못해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더 했더라도 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뭐 우리 뭐 그 얘기는 하지맙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첫번째 포인트 이제 포인트가 뭐냐 컨설팅의 포인트는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보를 좀 정리를 머릿속으로 해 두시면 어디 어디 기업에 대해 에서 이야기할 때 아 그 기업은 대표자가 어떻고 재무 생활은 어떻고 미재무 부분은 어떻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을 뭐 물어보고 하는게 아니고 그냥 저는 가서 이 세가지만 물어봐요 이 세가지에 대한 사항을 물어보고 어 이 세가지에 대한 사항들을 자기가 얘기를 하면 저는 계속 들어주기만 하죠 네 네 예 예 가서 저랑 같이 동행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에요 제가 물어보는 거 뻔하게 뻔하게 이거 다 물어봅니다 예 다 아실 거에요 경험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항상 물어봐야 되는게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자마자 바로 물어봐냐 네 가자마자 바로 물어봐도 되요 네 가자마자 바로 물어봐도 되요 네 가자마자 바로 물어봐도 되요 네 이미 먼저 어차피 약속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 먼저 애로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또는 그냥 거꾸로 먼저 물어봐도 되잖아요 먼저 어 어 저희가 미팅 했는데 미팅한 이유가 이제 저희가 이런 도움을 주려고 언제 컨설팅을 해드린 건데 어떤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으신 건가요 하면서 물어봐도 저희가 알아서 자기 대표자가 경력이 어떻게 어떻게 됐고 재무 현황이 어떻고 비재무에 대한 부분은 뭐 어떻고 제품이 어떻고 특히 그리고 이게 주의사항인 주의사항이라기 보다는 저는 좀 어 처음에 저도 잘 모르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그 기업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제품에 대한 내용 네 어차피 컨설턴트 하는 사람들은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제품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 기술 요소를 상세히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누가 해요 우리 협회 전문위원단에 또 협회장님 이런 분들이 다 하시는 거지 에 저는 그거 뭐 기술 얘기해도 알아 알아들어도 저는 그냥 다 모른다 그래요 그냥 그리고 아 전 잘 몰라요 그 기술 잘 모르니까 아 그거 기술개발은 대표님이 하시는 거고 뭐 제품이 그러냐고 아 그러냐고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제품이 그냥 어떤 거 만드시는지 왜냐면 이 품목을 알아야 되거든요 제품에 대한 품목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어떤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만나서 제가 진행하는 내용들은 이 세 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그냥 저장해 놓으세요 머릿속에 대표자 재무 비재무 비재무는 특허 연구소 벤처 이너비즈 융자보증 한도 그렇게 해서 대표자 재무 비재무 요 정도만 간단하게 아시면 되고 추가로 이제 더해지는 건 올해 이제 조금 바뀌었던 게 이제 그거잖아요 세 가지죠 뭐예요 수출 컨소시엄 그리고 이제 뭐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내용 요 정도 요 정도만 하면 기본적으로 대표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자기들도 얘기를 하면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조금 보는 눈이 달라지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컨설팅 포인트 두 번째가 바로 힘입니다 매뉴얼의 매뉴얼의 세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매뉴얼의 세 가지는 정보힘 기한입니다 정보힘 시간 정보와 힘과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이 그 만 맞닥뜨려 맞닥뜨렸던 뭐야 면담을 하고 있는 그 대표 기업들의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에 갖고 있는 힘이 뭐냐면 r&d 에요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에요 r&d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r&d 를 그 기업이 에 할 수 있는지 또는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해 준다거나 또는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준다거나 하는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서 당당하게 대우받고 가슴 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전문 컨설팅에 대한 거 어 우리가 또 있잖아요 여러가지 다른 컨설팅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내용은 어디 있어요 정신리 카페에 보면 왼쪽에 쭉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전문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게 백 협회가 여러분들의 백 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지도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또 없어도 교육수를 하신 분들은 뒤에 백그라운드에 협회가 있으니까 어 또 뭐 선임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신다거나 미리 얘기해 놓고 해서 문자로 문의를 한다거나 또는 전화로 물어보면서 한다거나 이런 백그라운드에 대한 부분이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어 뭐 어디 기업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죽고 뭐 이렇게 어 대단하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 회사는 그것만 잘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회사를 케어해 줄고 또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에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무기에 무기 들고 있는 무기 뭐 예를 들어 싸운다고 하면 그런 무기가 바로 이 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기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임 어 적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게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번째 포인트와 두번째 포인트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지피지기 에 너를 알고 나를 알면 에 백번 싸워도 백번 이긴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파악이 안되면 에 이길 수가 없죠 으 이순신 영화 그 나오면 보면 그러잖아요 그 누가 있어 준사라고 이제 준사 알아요 여러분들 준사라고 알아요 일본군 인데 일본군 중에서 아 조선 조선 에 에 어 침략을 좀 별로 에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본 군사 중에서 그거를 준사라고 하죠 준사 이 사람들이 첩자 이중첩자 노릇을 하는거죠 그래서 아 이중첩자는 아니구나 우리나라 이제 첩자 같은 그런거 그래서 그쪽에 있는 정보들을 일본에 있는 정보들을 파악해서 에 조선군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이 에 에 왜 이 20은 23전 23승을 했냐 이 정보 파악을 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피지기 자신의 힘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에 그래서 에 그래요 세작 세작이 뭐에요 세작 네 어 코트라는 마카롱 코테라는 몽셸 통통 음 코테라는 초코파이 초코파이가 최고예요 예 군대에 있을 때도 초코파이 정말 에 눈물의 에 추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에 세작 세작은 뭔지 모르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고 오시고 난 다음엔 어 여러분들의 힘을 발휘를 해야 되었는데 이 힘을 발휘할 때 여러분들이 뭐 도대체 그럼 뭘 가지고 내가 힘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냐 에 그 증명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건 이제 요 다음 자료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번째 포인트가 뭐냐 기한 입니다 시간 시간 으 기업 대표들과 약속을 잡거나 또는 어떤 에 같이 어떤 협업을 진행을 하실 때 기한과 기한과 목표 일정 에 그리고 에 상세한 어떤 기업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소통과 공유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되요 어떤 기술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 그러 관련된 이야기들 또 컨소시엄에 관련된 이야기들 또는 수출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어 하실 수가 있어야 되요 그러려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시간이라는 게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꼭 어 어떤 주어진 일정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조금 어려운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 되도록이면 내가 급한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표가 급한 시간에 잡아야 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그 옆에 나 또는 다른 데를 통해서 그 기업을 방문하고 했을 때 그 다음 진행 사항이 갈 때는 되도록이면 24시간 늦어도 3일 안에 3일 안에 에 연락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 그래야 어 그래야지만 그 기업 대표가 어 이 상담한 사람과 소통이 되고 있구나 공유가 되고 있구나 또 어 뭔가를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 갔다 와고 나서 연락을 안 하잖아요 네 똑같이 잊어버려 서로 잊어버려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냐 갔다 와서 그 문의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처음 다시 정보로 돌아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힘에 관한 힘에 관한 정보를 보내줘요 먼저 그리고 부가적인 정보들은 추후에 추후에 이삼일 있다가 또는 일주일 있다가 또는 한 달 있다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보내주면서 아 나는 이러이런 거 하는 사람이고 이러이런 것들의 요청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당장에 그것들을 보거나 또는 확인해서 바로 연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보통 두 달 또는 뭐 한 달 두 달 많게는 석 달 예전에 제가 보험 GA사 있을 때 알았던 분은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아니구나 3개월 쯤 지났구나 3개월 지났는데 연락 와가지고 뭐 아 어떻게 뭐 정보 잘 받았다고 이메일 잘 받았다고 생둥맞게 전화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냥 그리고 끊어요 별거 없어요 특별한 거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이러기를 하고 있고 본인도 그냥 이래이래 잘 하고 있다 그냥 그러고 끊어요 그러면 추후에 그 사람이 또 뭔가 요청 사항이 있거나 애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연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게 있으면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주로 그렇게 좀 아직 조금 짧아서 시간이 제가 이제 이 일을 한지 짧아서 이런 게 좀 별로 없긴 한데 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래 플러스로 알파로 뭐가 있어야 돼요 영업적인 그런 마인드를 조금인데 여기다 좀 첨가를 좀 해주면 완벽한 완벽한 컨설팅 에 뭐라 그럴까 컨설팅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부족한 게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나머지 이 매뉴얼에서 영업적인 것만 되면 어 이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면 에 뭔가 다르다라는 거 이런 거 느낄 거예요 에 해서 매뉴얼의 포인트는 정보 힘 시간입니다 정보 힘 시간 네 이게 완벽해지면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대표들과 진행을 하실 수 있고 이분들이 나중에 연락이 와서 협약으로 가는데 쉽게 쉽게 갈 수 있어요 어 여기서 하나 빠졌다는 거죠 그게 영업이라는 거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매뉴얼을 통해서 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이 매뉴얼을 알고 모르고의 이 시점을 기준으로 어 거의 뭐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 내용이 저도 처음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에 대한 부분 컨설팅을 하고 있는 컨설턴트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막 절실했어요 되게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어 정말 진짜 아 뭐 아닌 말로 집에 가서 정말 울면서 자고 네 그랬었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각자 잘 적용을 이렇게 세 가지를 원래 순서는 정보 힘 시간인데 이미 기존에 이것들을 한번 지나온 분들이 있어요 지나온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땐 시간을 내가 들이대고 어떨 땐 힘 어떨 땐 정보 이런 세 가지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서 순서를 좀 잘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최고의 컨설팅을 하실 수 있게 되시게 될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네 그럼 컨설턴트는 평소에 뭐 하냐 자 평소에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자 통합공고가 월초에 나와요 통합공고가 예 연초에 나오죠 연초에 또는 연말에 예 연말 이건 12월달 네 작년 12월달에 나왔잖아요 중소중견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통합공고 이게 이제 중기청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중기청 여기에 있는 사업 중에 두가지만 두가지만 상기평에서 상기원인가 상기평인가 헷갈리네 여기 보면 나와 있을 거야 여기 있다 상기원에서 하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아니 한국산업기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안 나오나 나와야 되는데 여기 아 여기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기원에서 하는 거네 상기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그래서 얘네들은 기정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에 있는 사업들은 다 기술정보진흥원에서 하는데 특별히 특별이라기보다는 특이하게 이 두가지 WC300 월드클래스 300과 글로벌 도약기술개발과제 이것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기원에서 하네요 상기원 상기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들 중에서 어차피 협회에서 또 배웠잖아요 마스터키 사업 마스터키 사업을 왜 외워야 되는지 저도 처음에 모르고 했어요 그 마스터키 사업 외우는데 한 6개월 걸렸을걸요 처음엔 입에 이게 안 붙어요 막 처음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리듬을 좀 만들어서 기술개발 이라는 말은 다로 빼고 그래서 무조건 앞에 이름만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마스터키 사업을 처음에 왜 그걸 외워야 되는지 몰라도 몰라도 상관 없으니까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자꾸자꾸 말을 하세요 네 뭐 제가 이제 수학과에도 오래 했지만 자기가 말을 하면 자기가 듣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이게 삼위일체 교육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듣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럼 내 눈은 항상 그런 사업들을 관련해서 보겠죠 그래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기술혁신 개발에서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사업 또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사업 신술된 거 공정품질 기술개발 중에서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사업 이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게 마스터키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어 뭐가 있어요 산학연 건너뛰고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중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구매조건부 사업이라고 해도 되고 다 알아들어요 구매조건부라 그러면 예 그리고 어 몇 개 얘기했죠 하나 창업성장 창업기업까지 하나 그리고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과제 둘 그 다음 제품서비스 셋 제품공정개선 넷 마지막으로 구매조건부 다섯 여기다가 하나 추가되는게 r&d 기획지원 근데 r&d 기획지원은 예전에는 이제 뭐 서면평가가 면제가 될 거나 했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가점사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로 추천을 안 한다고 이렇게 있죠 이런 내용들은 협회의 쪽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 또 어 정실미 카페에 유료 회원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회원 가입하세요 저는 좀 가입하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정책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소스 근원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정실미 카페에 자료가 다 있어요 근데 어 물론 복잡하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실 수 있는 눈을 키우시려면 정책자금 관련한 자료를 다 모아놓은 데가 없어요 진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 가입해 봐야 뭐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무슨 영업 활동을 하려고 해서 일부러 그런건 아니지만 좀 가입하시고 하면 오픈 공개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새로 바뀐 올해 이제 연초에 좀 바뀐 내용 중에 하나가 코테라 오늘의 추천 과제 해가지고 오늘의 추천 사업 코테라 오늘의 추천 사업이라 그래서 일반적인 중소기업들 기본적으로 모든 R&D 역량을 기초적으로 이렇게 왼손 전략을 갖춘 기업들 또는 갖추려고 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 과제들을 전략 내용들을 거기다가 오픈해 놨어요 그래서 유료 회원들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 수료를 하신 분들은 그 내용들을 보실 수 있어요 사업비 전략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는게 유리한다든지 또는 경쟁률이 낮다든지 또는 뭐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은건지 뭐 그런 내용들을 다 그 카페 전략 과제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엉뚱한 데 가서 그거 뭐 아무리 뒤져보고 뭐 기정원 사이트 가가지고 뭐 예시보고 그거 백날 천날 봐봐야 에 그건 그냥 일반화된 내용만 나와 있지 그게 뭐 어떻게 된다는 내용들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좀 같이 보시는게 도움이 되요 저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들을 보실 때 많이 볼 필요 없고 지금 할 수 지금 할 수 있는 거와 다음 차측까지만 기억하시면 되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이 몇 월달입니까 지금이 4월달이잖아요 4월달이면 5월달에 할 수 있는 과제를 생각하면 되죠 4월이나 5월 4월달에 할 수 있는 과제든 지금 산학연이 있어요 산학연 협력 이 산학연 협력은 미리 먼저 협약서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학교하고 뭐 얼마 비율로 서로 부담과 또는 뭐 사업비를 유용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얘기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4월 신청인데 지금 가가지고 뭐 이거 얘기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그러면 완료되기까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이거 기업들하고 얘기하면서 산학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아 산학연을 하면 어쩌고 어떤게 어렵고 뭐 이런 내용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겪어보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거꾸로 기업에게서 정보를 또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월이니까 5월달에 되는건 창업기업과제 신청접수 5월 여기 써있죠 세번째 그리고 5월달 말고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게 제품공정개선이 6월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와 다음 것도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은 이거 뿌리기업만 할 수 있어요 뿌리기업만 그래서 이게 5월달에 적이네요 네 혹시 이신동위원님 아시는 분 있으면 이신동위원님께 좀 알려주세요 5월달에 뿌리기업 이거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WC 프로젝트 월드클래스 R&D 지원 5월달에 또 있네요 네 이런 사업도 굵직굵직하고 엄청 큰 사업들은 먼저 수요조사 같은걸 먼저 좀 해서 밑작업들을 좀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하면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 협회에 온 기업 중에 한 기업도 이 월드클래스 R&D 300을 준비한다고 하는 기업이 있었긴 했는데 어 거기 잘 됐나 모르겠네 예 그 다음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네 여기 있네요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이것도 6월달에 있네요 6월달에 그 다음에 구매조건부도 3차가 원래 있었는데 어 이번에 개별 공고에 나온 거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게 무기한 연기됐다고 되어 있고 예 그 다음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 없어요 실제로 5월 6월에서 되는 사업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요 이름하고 여기 지금 보면 나와 있잖아요 지원규모 이거 지원규모 몰라도 돼 예 개발기간 개발기간이랑 지원한도 출연금비중 그 다음 접수 접수 언제 하는지 그리고 평가선정은 대부분 한 3개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청 접수 할 수 있는 거 사업까지 해서 예 지금 몇 개 없잖아요 상반기 때는 이게 외화에서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뭐 1,2월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1,2월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알아야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걸 다 못 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마스터키 사업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서 5월에 해당되는 건 뭐 할 수 있고 다음에 6월달에 뭘 할 수 있고 제일 지금 제가 지금 통화하고 있는 위원님들 지금 오늘도 아마 강의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딸랑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5월 달엔 창업 과제고 6월 달엔 제품 공정 개선 중에 만약에 제품이 있으면 또 제조 제작소 제업 제조 공장이 있으면 제품 개선 없으면 공정 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드리고 만약에 제가 해당되는 기업 중에 뿌리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사업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할 때 세부적인 것들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컨설팅을 진행할 것도 아닌데 내가 세부적인 거 다 알면 뭐 할 거야 그것까지 다 알면 더 좋지 근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내가 세부적인 거를 알고 싶지 않더라도 알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세부적으로 다 알려고 하는 건 그 기업과 협약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요 근데 이게 한번 진행해 가지고 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해봐야 돼요 제가 창업기업 과제 해 가지고 이게 1, 2, 5, 7 이게 빨리빨리 된다는 거는 창업 과제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많이라고 해봐야 뭐 손가락 꼬고 피지만 그래도 여러 번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뜨문뜨문 어느 정도 알고 아직도 전 상세인은 몰라요 그런데 해보면서 이제 서로 알아가는 거고 그 기업도 확인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 하다 보면 정보가 주고받고 되면서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상담을 간다거나 하실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과제가 창업기업 과제하고 혁신 아니 거 아니고요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이거 두 개 해서 창업과제는 1년에 2억 한도고 출연금비 중 80% 제품공정개선은 9개월이고 5천만원이고 75% 이 정도 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되고 또 만약에 학교랑 협약서를 산학연 협약서를 또 받으실 수 있는 기업들은 첫걸음 협력이나 도역 협력이 이런 게 있다는 거 4월에 산학전형 연구마을도 있네요 이런 게 기관은 과제는 4월 6월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향유망에 대한 부분은 3월 이내 끝났네요 다음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신청은 3월인데 선정은 6월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선정되는 것까지 R&D 기획지원은 바로 돼요 바로 한 달 안에 바로 돼요 그래서 4월에 신청 이번에 4월 달에도 R&D 기획지원이 또 나오네요 보니까 1월 달에 했고 지금 4월 달에 또 있으니까 내년도 하반기나 내년도를 만약에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 R&D 기획지원도 추천을 해 주시면 좋고요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은 저도 아직 안 열어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열어보고 그래서 기업에 가기 전에 만약에 여기가 업태가 어디에 해당된다라는 걸 간단히 좀 알 수 있으면 요런 것들을 먼저 개별 공고나 이런 공고들을 열어봐서 간단하게 한번은 보고 갑니다 근데 보는 내용이라고 해봐요 결국은 대부분 궁금해하는 게 개발기관 지원한도 출연금 비중이에요 출연금 비중 중에서도 전체 총사업비에서 그런 내용들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알아두고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도 이런 사이트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SM테크라고 하는 이 사이트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자료들을 만약에 좀 더 상세하게 정말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더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NTIS 또 NDSL 이런 데를 들어가 보셔 가지고 샅샅이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건 언제 해요? 과제 진행할 때 기업에 해당되는 걸 찾을 때 그럴 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SM테크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잘 얘기 안 해요 보통 법인 컨설팅 하신다는 분들이거나 보험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기술료 납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기술료를 대략 한 10% 정도 납부를 한다는 거를 먼저 좀 얘기를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 먼저 선납을 좀 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 납부하는 금액이 한 10% 정도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술개발 과제를 하면 한 10%는 기술료 납부를 한다는 요런 내용들 그래서 정액 또는 경상 기술료 납부 방식을 선택하여 납부하는데 최대 4년간 정부기출 현금의 10에서 20% 정액 기술료는 요렇게 4년간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4년간 20%를 납부하면 총 80% 밖에 안되네 그러니까 선납을 해야 되겠죠 선납을 처음에 완료된 순간 그 다음 경상 기술료라는 건 매출액 산정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납부를 합니다 매출액 일정 비율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착수기본료는 정부출 현금의 1% 중소기업 정률기술료는 매출액의 1%를 성공판정 30일 이내에 요 기술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결국엔 뭐예요 세부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기준이 다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1,2,3,5,4,3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대략 10% 그냥 얘기하시면 대략 다 알아들어요 뭐 굳이 이거 내가 납부 얼마 하는지 선정이 돼야 뭐 이런 것도 걱정을 하고 그러지 뭐 선정도 안 됐는데 미리 뭐 납부하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략 10% 이내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고 가서 그런 내용들 사업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그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교육 받을 때 결제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졸업제 대상 사업 졸업제 대상 사업 이 네 가지인데 기술 전문기업 협력 알았는데 이건 잘 안 하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몰라도 이 네 가지 정도는 졸업제 사업에 해당되는 걸 좀 알고 하시는게 좋아요 왜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산학연협력 빼놓고 이 세 가지가 마스터키 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정품질 그 다음에 창업성장 제품서비스 이 세 가지가 졸업제 사업에 해당되요 이게 졸업제 사업이 뭐예요 기억 안 나죠 여러분들 교육 받은 지 오래돼 가지고 졸업제 사업이라는 건 중소기업이 총 네 번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업성장만 네 번 할 수도 있고 또는 제품서비스만 네 번만 할 수도 있고 또는 창업성장 한 번 제품서비스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네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미만 기업이 대부분 해당이 되겠죠 7년 미만 기업 또는 뭐 벤처기업 확인 뭐 있는 기업들 중에서 7년 미만 기업들은 요 사업들을 총 네 번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로 기업들이 많이 하는 사업이 요 산학연협력이에요 산학연협력 이거 가면 대부분 다 사업 수행 해 봤다는 데는 산학연협력이 대부분이고 가끔 가야 뭐 상용화 사업들 했는 게 있죠 가끔 가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사업 한대도 별로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알은 게 요 세 가지 지원 방식 세 가지 지원 방식 세 가지 지원 방식 뭐예요 자율 공모 품목 지정 지정 공모 자율 공모는 뭔지 알겠어요 그냥 자유롭게 하면 돼요 품목 지정도 알겠어요 이렇게 품목을 아니 지정 공모가 뭔지 알겠어요 콕 하고 딱 지정해 놓은 공모야 이 품목 지정을 많이 헷갈리셔야 하는 거죠 품목 지정이라는 건 전략 품목이라고 하는 제시된 그 품목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품목 지정이 지정 공모 자율 공모가 좀 약간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해진 품목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 그게 품목 지정이 되겠습니다 정해진 품목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게 품목 지정 품목에서 지정된 품목 중에서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품목 지정 공모 그래서 보통 지정 공모는 이 RFP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RFP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RFP가 뭔지를 좀 확실하게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Request for Proposal 제안 요청서 Request 요청서 Request For 무엇을 요청한다 제안 Proposal 제안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 요청서 그냥 RFP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이 수요 제안서 수요 조사 같은 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RFP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을 해놓으면 하반기나 내년도 또 내후년도에 대한 사업들을 대비할 때 그 아이템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지정 공모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딱 콕 집어서 나오는기 때문에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미리 다 정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수요 조사 나오면 보통 중소기업들이 등한시하고 무시하는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꾸 제안해야 그거에 관련된 품목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품목이 나오면 본인들이 자유롭게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될 수 있는 것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요 조사 나오면 기업들 보고 하라고 멘티 기업들에게 수요 조사 나왔으니까 한 두 장, 만화 세 장 정도 이렇게 작성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상세하게 자세하게 안 써도 돼요 근거 사항만 있으면 되니까 그거 간단하게 일주일 안에 작성해서 제출을 하라고 직접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가 기업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의 힘 제가 얘기하는 그 힘이라는 게 뭐냐 이 사업 과제에 대한 개발기간 지원한도 출연금 비중 요 정도와 신청 접수 기간 요거 한 가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기술료 납부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이 세 번째가 아니네 세 번째로 들어가네 졸업제 대상 사업 요게 세 번째고 마지막이 이 자유공모 품목 지정 지정 공모 요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거 얘기만 해도 한 시간이 후딱 가요 기업들하고 얘기하면 대표들하고 얘기하면 이게 이것만 얘기를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통합 공고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다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R&D 전문가로 인정을 받게 되시는 거죠 기업들에게 상세하게 이런 것들이 이 과제는 얼마고 여성활성화 과제는 1억이고 요런 부분 좀 알아두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시는데 이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거기까지 알면 저도 아직 여기까지 몰라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창조경제 연계 과제 이런 부분도 별도로 있는데 이런거 뭐 팁스 과제 뭐 이런 액셀러레이터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하는 건 언제 하냐 이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그때 확인해서 찾아보고 확인해서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 주고 또는 이메일로 안내메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그 기업에게 이런 정보를 주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재산이 돼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죠 즉 뭐냐 컨설팅 포인트의 핵심은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뭐 10년이나 20년 동안 컨설팅 활동을 했던 사람들 뭐 경영지도사 뭐 무슨 기술지도사 뭐 어디 뭐 전문의원 뭐 평가위원 심사위원 그거 다 아무리 오래 했고 옛날에 했더라도 이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자꾸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정보를 그때그때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 가서 상담을 할 때 하기가 어려웠고 솔직히 10년 전에 ICT 빅데이터 3D 프린팅 이런 것들을 했겠어요 안 했겠죠 지금에 와서 이게 지금 이슈화 되는 품목 같은 거니까 이런 것들을 최신판을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정부출연금 비율상 해가지고 65% 이내인데 65% 이하짜리 사업들은 정말 대단히 사업이기 때문에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뭐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하나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건 벤처기업 이노비지 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별개로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걸 다 알고 가려고 하면 머리 터져요 머리 터져 저도 이거 다 모르고 왔어요 그냥 가서 하나씩만 얘기하고 대표님은 그 하나 정도 사업 과제 이런 게 추천이 되실 수도 있겠다고 해서 하나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하고 오는 순간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본인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매칭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산업기술 혁신 사업이라 그래서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들 76개의 사업인데 이게 총 합치면 대략 한 300개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내용까지 확장해서 할 수 있으면 대단한데 거기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최소한 요 정도 요거 산자부는 R&D 종합총시스템 ER&D 라는 거 ER&D ER&D 라는 거 요 정도 좀 알아놓고 그 다음에 상기평이 K2고 상기원이 K2고 상기원이 K2고 에너지기술평가원이 KTEP KTEP 이라는 거 요 정도 알아둬도 되고 이건 몰라도 돼요 솔직히 이건 몰라도 되고 그냥 산자부기술관제는 ER&D 보면 나온다 요 정도만 알아도 꽤 여러분들이 인정 받으실 수 있고요 저도 여기 이거 이거 아직도 이 용어 상기원하고 상기평이 헷갈려요 상기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KT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KT 이거 나도 헷갈려요 그래서 순서대로 좀 외우시면 좋겠죠 상기평은 KT 상기원은 KT 에너지기술평가원은 KTEP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언제 해요 면담하고 상담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서 고런 것들을 보고 가면 돼요 그리고 이걸 뭐 암기과목 공부하듯이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이게 외워질 것 같습니까 안 외워져요 이게 가서 직접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정리가 됩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뭐 이런 산업소재 핵심기술개발사업 이런 거 여기까지 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다 못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 들어서 이제 연말 연초에 많이 이제 문의하는 게 이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계획 창업지원사업계획 그러면 처음에 처음에 예비창업자들이거나 또는 청소년들 뭐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창업초기에 지원해주는 창업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중기청과 기타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소감부처 주무부처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하는 사람들은 내가 겪어본 거에 대한 인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어 제가 지금 하는 기업들은 스마트 창작터 요거 요거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어 연초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서울에서 했던 게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요거 4단계짜리 사업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과 겪어보면 여러분들의 지식이 돼요 그래서 뭐 어디 멀리서 지식을 찾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기업들과 이야기하면서 아 여기 기업은 뭐에 해당됐었던 기업인데 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여기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또 하나 뭐 예를 들면은 농식부 크라우드 펀딩 컨설팅 비용 지원해서 농업적재보험금융원 이거는 제가 요거 요거 때문에 알게 됐어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IP 연계 뭐 투자 어쩌고 저쪽 연계 기술 지원사업인데 예 이름도 복잡해서 다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식재산센터 통해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바뀐 게 IP 나래 프로그램이죠 IP 디지털 프로그램하고 IP 나래 프로그램이 이제 새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에 스타트업 스케일업 그 다음에 스타 에 스타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줬었는데 이게 또 바뀌었어요 그냥 맨날 바뀌어 얘네들 계속 개선 작업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자꾸 새로운 정보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그때그때 정리해야 되는데 언제 정리한다 예 맨날 해서 갔다 오고 나서 한 번씩 둘러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공부에요 뭐 다른 게 공부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해보는 게 그 다음 제가 협회 오면서 알게 된 게 이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를 알게 됐고 아 여기 그 다음에 창업선도대학 이번에 또 창업선도대학이 4월 초반까지 있죠 초중순까지 13일인가 12일인가 까지 이게 지원인데 예 요 창업선도대학 요 부분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K 스타트업 이건 말고 네 K 글로벌 스타트업 스마트 디바이스 뭐 요거도 예 사업공고 한 번 본 거 같고 지나간 거 같고 뭐 IoT 챌린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이 통합공고가 있어요 통합공고 이 통합공고 이 통합공고도 한 번도 안 보고 컨설팅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이 통합공고가 기본인데 이 통합공고를 보세요 예 그냥 많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면담을 갔다 보면 제가 지금 포항 쪽에서 지금 얘기한 기업은 이 창업 리그에 선정됐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해 가지고 예 이게 법인에다가 특허 이전 진행을 해 가지고 아 그래서 아 통상 실시권 또는 뭐 전형 실시권 이런 내용들도 이제 조금씩 알게 된 거고 아 그때 봤더니 이게 무상 이전 사업 진행했는데 여기가 뭐 120만원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대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창업 리그에서 이 무상 이전 받은 특허를 등록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등록 이전을 하면 기본 120만원부터 이렇게 해서 됐다는 거 그리고 아까 까지는 기본적인 사업들인데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R&D 라는 게 파트로 또 이렇게 나눠져서 정리를 다시 해 놨어요 그래서 이 통합공고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연말에 또는 연초에 나오면 이거 보고 그냥 쭉 공부하는 거 별거 없어요 이거를 핸드폰에다가 담아 놓고 그냥 기업 갔는데 여긴 창업기업이네 그럼 이 파일을 열어서 쭉 한번 보는 거죠 리스트에서 해당되는 사업들을 한번 보면 돼요 지원 대상이 이거 쭉 나와 있고 사업비 억원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어차피 통합공고는 누구나 다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 대표도 이 자료를 보내줘 어차피 보내줘 봐 이게 복잡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어디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사업들 어디서 나오고 이거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 오픈 공개된 정보도 제대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게끔 잘 숨겨놔요 네 특이하게 잘 숨겨놔 그러니까 결국 컨설턴트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도움을 주지 않으면 몰라요 뭐 스마트 창작터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사무 공간 사업화 자금 멘토링 이런 우수생들을 지원해 준다 뭐 이런 내용들 있으니까 요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꼭 연말 연초에 좀 확인해서 보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또는 사이트 여러분들이 ntrm 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국가 기술 정국 국가 기술 개발 지도 맵이라고 해가지고 national technology 로드맵 약자 ntrm 에 들어가시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 기술 과학 지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어디 멀리서 찾을 게 아니에요 ntrm 들어가면 돼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사이트 다시 한번 설명하면 smtech, ernd, ntis, ndsl, ntrm 요 사이트만 알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봐도 1년 365일 시간이 모자랄 거에요 아마 너무나 방대한 자료들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못봐요 볼 수가 없어 그거 다 공부하고 다 안다고 해도 컨설팅 못해요 그때 그때 그 기업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고 확인할 때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고 거기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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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를 가면 우리나라 사이트들은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다 그물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어디서 연결 돼 가지고 사이트를 돌아서 들어갔는지 나도 몰라요 들어가다 보면 한참 헤매게 돼요 미로 속을 헤매게 돼요 그래도 상관 없으니 여러분들 꼭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r&d 사업이 가능한지 안한지 이런 걸 판단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창업 유막 품목 40대 전략 분야 255가지에 대한 이 전략 분야를 보시는 거에요 그래서 40개 분야로 되어 있어요 이 전략 분야 여기 제일 첫 번째 나와 있죠 1 데이터 인텔리전스 2 스마트홈 비즈니스 해서 차세대 방송통신 스마트 미디어 기기 로봇 콘텐츠 차세대 자동차 항공 우주 생활안전 정보보안 지식서비스 스마트 팩토리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첨단 신소재 부품 에너지 신산업 고부가 소비재 고부가 소비재 그 다음 화장품 화장품 여기 있잖아요 디자인 자동차 철도 조선 플랜트 엔지니어링 반도체 led 광 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터 인프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일반 기배 시스템 정밀 마이크로 기계 시스템 에너지 환경 기계 시스템 세라믹 소재 화학 소재 공정 섬유 금속 소재 생산 기반 에너지 공급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저장 해서 이 40개 분야에 또 세부적으로 전략 품목이 몇 개 255개 255개 다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우잖아요 나도 못 외워요 255개 세부 전략 분야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보면 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가 이제 지금 얘기 한번 들었잖아요 그럼 대략 이게 어디에 연관되어 있냐면 대부분 방송 쪽이나 또는 ict 또는 제조업 그 다음에 에너지 뭐 그런거 이제 대략 한번 보시면 대략 내가 한번 봤던 거 여기 기업하고 매칭이 될 수 있어 그러면 그 기업은 r&d 사업을 지원을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이 방향성을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봤더니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어떤 가상 서비스나 이런걸 한다 그러면 데이터 인텔리전스에 영상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나 또는 데이터 보안 비식별화 가상이니까 가상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봤더니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도 있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뭐 여기에 해당되는지 요거를 읽어보면서 매칭을 시켜보면 돼요 그리고 이게 100% 연계성이 있는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걸 선택하면 돼요 어차피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기술자는 아무도 없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딱 맞는 걸 찾는게 아니라 유사성이 있다는 걸 찾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 그래서 이 전략품목에 대한 부분을 보셔요 이 전략품목은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있는 세부 자료에 보면 이게 나와있어요 별참 자료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요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정도 공부를 다 했다 그러면 유망 소비재 산업에 대한 것도 좀 같이 보시면 돼요 이게 수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해당 품목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 유망 소비재 산업에 대한 부분도 가끔 봅니다 여기에 보면 화장품 제조 필수로 들어가 있어요 뭐 생각보다 뭐 별 시답다지도 않은 것들이 별로 별 이게 유망 소비재 상품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런 산업들이 해당이 되니까 뭐 참고로 얘기하면 이번에 저기 갈 적이 누구죠 그 위원님하고 지금 다음주 화요일날 미팅 약속 잡힌 기업이 이거 해요 가방 만들고 뭐 이런 기업이 있는데 여기 봐요 유망 소비재 산업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게 핸드백 가방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여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업은 수출 같은 것도 물론 제조업 매출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이 수출 유망 품목 리스트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다 부침재료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수출 유망 품목 돼지고기 냉동육 수출하면 대박인데 우리는 수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아 여기는 수출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왜 수출 초보 기업 유형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도 있으니까 그래서 별 희한한 거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간과하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 여기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페이지 페이지가 있네요 sm로드맵 이라고 돼 있네 sm로드맵.smtech.go.kr 해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홈페이지에 보시면 요거에 대한 상세 내용들 해서 쭉 몇 가지냐 한 100까지 되나 음 100까지 되네 오 이렇게 많아 세부 항목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89가지나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가서 대표들과 상담을 하시면 이 세 가지 포인트의 힘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는 거예요 힘을 네 너무 방대한 얘기를 했나 그렇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핵심은 정보 힘 시간인데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사이트를 들어가도 모르겠다 그러시면 연락을 주세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365월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늘 대기하고 있다 연락하라 그러면 어 연락을 안 하더라구요 좀 하세요 네 해 제발 좀 네 연락하세요 예 그리고 이 세미나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도 좀 하고 그래야 돼요 예 질문도 안 하셔 예 질문도 한마디 한명도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아무튼 예 제 전화번호도 다 오픈 공개 되어 있고 네 이메일 주소도 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 전화하고 문자 하세요 예 카톡 해도 되고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네 저는 24시간 아무 때나 다 연락 받고 어 그러다 보면 또 또 제가 예 그냥 막 전화하고 막 카톡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응답 받을 때는 예 회신 내용에다 써 주셔야 돼요 예 몇 시쯤에 응답해 주세요 저 예 새벽에 응답을 그냥 막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 답변은 예 되도록 뭐 이메일로 해달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안그러면 저 바로 전화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365일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대기하고 늘 네 서포트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어 제 컨설팅 포인트 세미나에 대한 내용 정보 힘 시간 예 요 세 가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어 컨설턴트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고 그 기반 내용에 대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통합 공고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몇 가지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만 알고 가세요 한 번에 한 가지 이번에 이 대표하고 얘기할 땐 창업사업 지원 사업에 관련된 거 한 개만 얘기해야지 또 다음에 갈 때는 아 중소기업청 기정원에서 하는 사업 창업성장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야지 그렇게 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께 됩니다 에 그리고 아 다음에는 상기평 또는 상기원 또는 애기평 이런 사업들 케이트 키아트 캐탭 케이트 키아트 캐탭 케에서 시작해서 케에서 끝나네 그래서 한국산업기술 평가원 에서 상기평 아 평가관리원 평가원 모르겠어 평가원 같아 그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해서 상기원 키아트 그 다음 에이너지기술평가관리원 에서 애기평 캐탭 이렇게 그렇게 검색하시면 되고 사이트 주소까지 뭐 다 알고 있으면 뭐 천재적인 건데 그것까지 뭐 알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뭐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관련 사업 진행을 같이 오래 하다보면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SM테크 네 이런거 또 NTIS NTRM ERND 어 그런 정도 그 다음에 티파 티파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알아야죠 예 정책자금 교육을 또 받으셨으니까 티파 티파 뭐예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지능원 네 기정원 네 티파 TIPA TIPA 고렇게 OR.kr 네 요렇게 기술정보지능원은 우리협회와 같은 OR.kr 입니다 네 고렇게 좀 네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들이 되셨을까요 네 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네 연락 주십시오 네 제가 특별히 고정적인 시간 활용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제가 바로바로 연락을 드립니다 네 아 그럼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아 그럼 네 문의사항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이메일과 문자와 카톡 주세요 네 여러분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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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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